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경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명 교회하고는 참 인연이 참 깁니다. 우리 최백남 목사님 그레파인의 조그마한 그때 참 열심히 애쓰시고 목회하실 때에 그때는 아마 새벽에 특별 특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또 목사님께서 또 초청하셔서 새벽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파머스 브랜치입니까? 이쪽으로 또 35분 가까이 오셨을 때 거기도 또 같이 또 있었고 또 캐롤턴 시대에 또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 교회에 또 기쁜 날이 있을 때 초대해 주셔서 와서 또 말씀을 나누는 기회에 있으면은 제가 항상 최백남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최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러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 미주의 침내교회 목사님 우리 최백남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시서 가면은 저를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들이 가만히 보고나 저보고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최백남 목사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좀 닮았지 그죠? 제가 봐도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이는 이렇게 우리가 또 좀 차이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스의 목사님하고 우리 최백남 목사님이 참 영이 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하면서 이 달라스 지역을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참 이렇게 세워갈까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동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이현성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금 더 나지 그죠? 나는데 최백남 목사님은 제가 친구 같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친구라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디스플린이 잘 되신 분 같아요. 예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형님 같아요. 정말요. 무게가 딱 있으시니까 그렇죠? 뭐 몸무게도 있으시고 영적인 이게 영역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 또 우리 세미안 교회를 이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니까 또 지역 교회에 우리 달라스에 또 영적으로 또 같이 세워가는 입장에서 마음이 또 든든합니다. 예. 든든하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또 목사님 보내주셨으니까 이전보다도 더 세미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에 특별히 참 귀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회의의 첫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첫날 집회의에 또 이렇게 말씀을 지나니까 또 부담이 돼요. 예. 혹시나 내일 숫자가 줄어들면 또 죄책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은 또 뭐 저한테 얘기는 또 안 하실 거고 예. 그래서 참 부담이 되지만 예. 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나름대로 또 주제를 정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또 주인 대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또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금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제 부담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주인 대심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보금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의무감 속에서 갈 때 그거는 참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 길을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성길 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정말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든 일을 감당해도 힘들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보금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도 힘이 들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라져 있다면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할 때마다 내 눈가에 멈추지 않는 그 눈물 오늘 여러분의 눈가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이 혹시나 말라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눈가에 그 눈물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묘한봉의 십장 십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보금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성기고 목회하면서 달라서에서만 제가 거의 35년째 지금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할 교회에서 악수할 때 그때에 가끔 제 가슴이 풍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성도님의 이 목을 손을 잡아보면은 참 이 목회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님과 악수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제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그래서 손을 탁 짜으면은 언제 가슴이 풍클하냐 성도님들이 힘들게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이 삶의 무게가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죠? 군살이 이렇게 박혀있어서 손을 탁 짜으면은 딱딱한 군살 박힌 그 손의 딱딱함이 제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풍클해져요. 아, 이분의 인민 삶 속에 삶의 무게가 참 무거우시구나. 그러면서 35년 전에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원래는 목회가 참 하기 싫어서 순종을 안 하려고 저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수학을 이제 PhD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빈손으로 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35년 전이니까 일할 수 있는 일태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한인 상가들이 많아서 일태가 많지만 그래서 그래도 미국 직장에서 정말 일하면서 흠한 일을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거 참 좋은 일이지요. 하다 보면 제 손에 저는 수학만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필을 두고 가르쳐서 손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 보니까 이 손에 군살이 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빚은 안 했지만 목회가 싫어서 제 비전, 제 목표대로 가려고 막 예수가 그래가다가 주일날 성녀님들하고 악수하고 하잖아요. 그때의 내 손에 군살 바뀌는 것이 다른 사람과 악수하면 자신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의 제 눈가에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정말 찬양하면서 오늘처럼 주일 예배 찬양하는데 한없이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찬양 속에 은혜에 젖어서 운 것도 있지만 반은 정말 내 삶이 힘들었어. 서글펐어. 그런데 이 눈물을 주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그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에 군살 백이 있는 거 이걸 다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뭉클 뭉클해지고 아마 우리 모두의 이민의 삶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삶의 무게가 다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목숨을 또 긁어서도 또 위험한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이렇게 일하셨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보시겠다고 부부가 또 떨어져서 기르기 가족이라 그러죠.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힘들게 또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쥐고 정말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마음 기저 속에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바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미국이 와서 힘들게 일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의 삶이 잘 되어서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노인 사익을 하면서 노인분들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날 때마다 제가 대화하면서 제일 자주 여쭤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르신네 지금까지 참 긴 시간들을 살아오셨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은 인생을 바르게 사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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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들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행복해주고 싶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싶은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삶이 행복한 삶을 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아는 행복이라는 것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저 내가 열심히 이러면 행복해 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제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전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만족함을 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겠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풍성한 삶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행복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 바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삶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절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셔야만이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사모하며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은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풍성한 삶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장세기 2장 7절 또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삶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장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육체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속에 육체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혼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있지요? 양심이 있지요? 그것이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사람마다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인격이 다 달라서 그렇지 인격이 있어요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짐승에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셔서 그분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세상에 의해 찾는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은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누리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곳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뭘 가지려고 해요 뭔가를 누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떤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미 복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소유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하이웨에 갔는데 갑자기 하이웨에 올라서자마자 차가 서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현재 유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텐데 바쁜데 제가 차도 모르고 뭐 썼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차가 샀는지 새 차를 샀는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차가 썼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차를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어서 차가 고장나면요 그 본넷도 열잖아 그죠? 이렇게 열고 보기는 봐요 왜 보느냐? 사람들이 고장나면 열고 보니까 저도 열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데 저보고 연락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차요 새 차를 금방 샀으니까 딜레이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 차를 토잉해가 가라고 그래서 이제 딜레에서 차를 이제 토잉해가 갖는 거예요 토잉해가 가서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하위에 올라오면서 게스가 떨어졌는데 게스를 넣는데 거기에다가 게슬린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느냐 디젤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디젤이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오늘 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디젤이 들어가서 반대는 안 되는데 그게 되나 봐요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그 이후로 게스를 안 넣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가끔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스 넣을 줄 모르다가 자기가 이게 급해서 넣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이 차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 차에는 게슬린만 넣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디젤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노 퀘션 그 차를 만든 자가 이 차가 잘 유지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차에 만든 자의 그 만든 매뉴얼대로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죠? 게슬린을 넣어요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가 디젤을 넣고 나니까 어때요? 하위에 올라가자마자 폭발음이 터지면서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 시계가 좋은 시계가 아니지만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고 신비로스러운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하찮은 시계도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 그 아이오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전물주라고 얘기해야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창조의 질서 그분의 매뉴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회사 5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사회사 여러분 5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시가 할 때 일천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삶 속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의림이 올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땅을 고치겠다 그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걸 기억하고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하기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들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듣지 못해서 내가 기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에 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2절 말씀 보셔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너희 죄하기 너희와 너희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separ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례로 베푸셔야 되는데 약속도 하셨는데 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너희 손에 피 묻은 죄의 피 묻은 피가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냈다 separation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혔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그 축복, 풍성한 삶을 누리게 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분리시키는 그것이 뭐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사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소 뭐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죄 때문에 혼의 죽음이 왔어요 혼의 죽음이 뭘까요? 우리 인간 성품의 타락, 부패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에 사람을 죽이고 토막 내는 그 사건들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사람은요 생선, 배도 못 타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죄예요 혼의 죽음 사람의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이거는 그렇게 잔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혼의 죽음이에요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니까? 내 사업의 터전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사업의 터전을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루고 갑니까? 이 땅 속에서 내가 은혜도 부족한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 이루어 갑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오래전에 달라서에서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서만 35년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참 충격적인 일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오래전에 참 한국에서 이민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셔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그때 다 우리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좀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로 이사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클 때 좀 넓은 공간에서 좀 인조해서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내보내고 뭐 다 이민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부도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정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돈을 모으시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하우스를 정만해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사실은 가누만 한 달 지나면 그 다음에 잔디깡매라고 골치 아픈데 자관 기쁘잖아요 절감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는 이제 추럭에다가 이삿짐을 이제 팍 옮기는 그날입니다 이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사를 탁 이로 옮기고 짐대 메추레스 끄잡아내고 엄마가 이렇게 옮겨서 갔는데 메추레스를 탁 옮기고 갔는데 엄마도 모른 사이에 짐대 메추레스 속에 넣어두었던 권총이 넣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엄마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짐을 가지고 가서 체력에 넣고 짐을 넣고 아파트 다시 그 방 안으로 누리 들어오는데 이 꼬마가 4,5살 된 이 아이가 총에 있는 거예요 장난감인 줄 알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서 총을 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겨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그 총에 잠금장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가 쏜 총에 맞았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달러스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는데 또 오래 전에는요 열심히 유티오스탄서 박사학위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박사학위를 두 분이 다 받았어요 한국에서 친척들이 오셔 부모들이 오셔 축하했어요 달러스에 살고 계셨는데 두 사람이 학위 받고요 한국에서 귀국하면 그 당시에 학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잡들 얼마나 꿈에 북스러웠을까요 어린아이 태우고 부부가 학위 받아갔고요 올라오다가 35분 다운타운 그 올라오는 거길에서 에이틴 휴일 추럭에 바쳐서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만 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교회에 갈지라도 행하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단절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 다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삶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걸어가시렵니까? 그 오룩함을 지키세요 성결하셔요 성결하셔요 구별되셔야 돼요 은혜의 구별이 돼야 돼요 행동의 구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앉는 자리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자리에서 구별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는 자리 바로 이것이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성품을 타고 나니까 죄인이고 또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죄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니까 또 죄인이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관계 속 속에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은혜 누릴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귀하십니까? 귀하잖아요 다 죽으십잖아요 다 죽으십잖아요 우리 미국 자녀들 때문에 오셨다 그러고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그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영의 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끔 그렇게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저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근저내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와야고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반공의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 세상의 법이 자녀를 위해서 사형받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고 풍성한 삶을 보죠 영원히 죽음의 형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의제의 예루살렘에 입생하시고 바로 금요일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주님은 금요일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다 치루셨습니다 혼의 죽음 혼의 죽음 온갖 사람들에게 수모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집회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종료나무가 흔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는 저렇게 흐뭇이 죽어간다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그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혼의 죽음을 다 치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불인받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에 그 죽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상해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순간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온갖 십자가에 숨어 육체적인 고통 주님은 그전히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있어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 그 순간 절교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환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도 절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절교하시지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는 돌아서서 하나님도 흐느껴 죽이는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적인 이 죽음을 주님이 주르셔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수 있게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 말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인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져주시는 이 영생의 성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 대신 주님 주님이 주인 대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내 자아를 부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대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오 주님이 주인 대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인 대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오 우리는 복음의 이 은혜 속에 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희생당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용서서 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오래전 한 10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달러스로 이주를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틀란타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잘나갔던 사람입니다 잘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러스로 오시면서 자기의 그 노하우와 이 경험들 이걸 잘 살려서 큰 비즈니스를 하나 해보시겠다고 여기 오셔서 이제 홀세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틀란타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전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스로 생활이 바뀌면서 이제는 달러스에 가면은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은 그때 얼리지 않는 말이고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시고 이제 몇 주 후에 또 저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맥도날드에서 브렉퍼스트 하면서 두 부부를 만나고 그래서 그 두 부부를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참 두 분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당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홀셀 다 망해버렸습니다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어디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저는 아틀란타에서 달라스에 올 때 비즈니스 하려고 왔는데 제가 와보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영혼을 숨깁니다 훈련받고는요 지금 저희 교회 10년 만에 한 수십세까지 다 되셨어요 주일날 새로운 영혼들 오시는 분들 자기 돈으로 다 주중에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교회 정착시켜요 저보다도 주일날 사역이 더 많아요 신방하고 새로운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해나갔는데 한 분은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있는 그 계통의 큰 비즈니스 하는 그 속에서 이분이 아틀란타에 있었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했던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까 이분을 스카우트에 가려고 큰 액수의 셀러리를 오프하면서 뉴욕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뉴욕에서 제가 이런 오프를 받고 잠시 일주일 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뉴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네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아탈란타의 이 달라세에 보낸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실게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면서 영혼을 성기면서 제 인생을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르십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너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듬듬하십니까 여러분 눈가에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 내 눈가에 고였던 그 눈물이 아직도 여러분의 눈가에 고여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눈가에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리 눈가에 눈물이 또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구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십자가의 그 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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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세상과 타입하며 적당히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 속에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절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하던 삼백오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제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이 발수있게 있음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감격의 은혜로 오늘 채우시고 여보 가세요 사모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렇던 세명 찾았고 강명을 흐의로 찬송하십시오 그들어 성령으로 찬송하십시오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잔 동안에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매주일 교회를 찾아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를 정말 구세주로 영접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실 때 생명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지금과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군요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군요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올려주십시오 손을 올려주십시오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바론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미 구원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이 시간 주님 내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강끈하여 내가 십자가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절구할 수 밖에 없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가에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심차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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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